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였던 윤경림 사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. 여권의 압박 속에 나온 결정인데 KT는 또 대표 선임 작업을 되풀이하게 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는 지난 22일 이사회와 만나 내가 버티면 KT가 망가질 것 같다며 사의를 전했습니다. 이후 이사회는 계속 만류했지만 결국 사퇴 의사를 꺾지 못했습니다. 윤 사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 CEO가 선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. KT 차기 대표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4개월간 되풀이됐습니다. 연임 의지를 보이던 구현모 현 대표는 차기 후보로 확정된 후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. 이후 공개 경쟁에 나섰지만 중도 하차하면서 이사회는 윤경림 후보를 내정했는데 여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. 윤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계열사 일값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또 국민연금뿐 아니라 우군인 현대차까지 반대에 동참하자 결국 버티지 경쟁을 받지 못했습니다. 재계 순위 12위 KT는 경영 공백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KT 노조는 이사회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3월 31일 주요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KT는 경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넉 달 넘게 대표 선임 절차만 네 번째 하게 된 상황. 특히 ISS 등 외국계 의결권 자문기관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는데도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노골적 외압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옵니다. KT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해 지분 57%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 SBS 정연희입니다. SBS 정연희입니다. SBS 정연희입니다.